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 학원입니다. 2023학년도 흥덕고등학교 영어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고등학교도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크게 100점을 맞는데 다 맞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 변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서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수능에는 나오지 않은데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ING가 동명사에 관련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분사에 관련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 유형이 아닌 문제를 가끔 출제를 하셔서 난이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은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만 공부하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흥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한테 웬만한 문제를 다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수능 실력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살짝 변형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체감 난이도를 높이셨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형이 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2번 같은 문제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예 다른 문장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변형이 좀 된 거겠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당 배점이 크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시오 이런 거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작으로 라이팅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런 것이 예전에 흥덕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라이팅 쪽하고 요양문 완성 쪽을 많이 출제하셨는데 이번에는 라이팅 쪽으로 많이 출제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덕고 시험을 잘 보기에서는 단어 같은 게 주어지고 그것을 라이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잘 이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보통 흥덕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는 서수령을 출제하지 않으시고 기말고사 때는 서수령을 출제하시는 방향으로 시험을 출제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부터 서수령을 출제하셔서 객관식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살짝 낮추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말 때는 여기서 만약에 등급이 잘 안 갈리고 그러면 기말일 때는 변형이 좀 더 많이 돼서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 미디어원이었습니다.